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괴물이 있어? 괴물이 있다고 어떤 괴물인데요? 경미가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나가면 괴물들을 공격해야 할텐데 괴물 맞추고 가자 저 태권도 국가대표 상기군이 있잖아요 나 믿죠? 아저씨 한번도 해봅시다 어쩜 말아요 제가 괴물들을 유인할테니까 민정씨 잠깐 여기 있어요 어? 섹 Tool tent에 열 괜찮아 거기에